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수성갑 당선자이자 현재는 수성을 출신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입니다 5월 8일 이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배 동료 당선자 여러분 대구 수성갑 당선자 주호영 주호영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20대 총선 19대 대선 지방선거 실패위원 4연패입니다 책임있는 다선의원으로서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새로이 등원하시는 당선자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간 당과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세 원내대표에게는 지도부 구성, 원구성 협상, 미래한국당과의 통합문제, 테스트 추랙 관련 재판사건 해결, 무소속 당선자 복당 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180석 거대 여당 앞에서 이번 국회의 첫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얼마나 험난한 고난의 길인지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개헌과 개원을 제외하고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민주적, 반시장적인 입법을 강행할 때 어떻게 저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마땅한 대책도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볼 때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몸을 살인다는 것은 비겁한 처신이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패배를 절절히 성찰하고 대담한 혁신을 이루어 나간다면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당선자 여러분 저는 우리 당의 선거 연패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AI와 빅데이터의 시대에 이제는 과학이 된 선거를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소신으로 치러낸 업보였습니다 당의 이념적 자표 설정도 없었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당원 교육조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고구려와 몽골의 제국이 멸망한 이유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천시와 지리가 아무리 좋아도 인화만 못하다고 합니다 친이, 친박, 탄핵을 둘러싼 상호 비방 공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공천과 인사 이러고도 선거에 이긴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미래통합당을 강한 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성공하는 조직의 기본을 다시 갖추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민심의 흐름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당의 이념자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당원 교육을 실시하며 전 당원을 하나로 만들어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재무장을 하겠습니다 은행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사회봉사나 공헌을 통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할 때 비로소 수권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당선자 여러분 이번 원내대표는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하고 치밀한 대여협상 경험과 전략 그리고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18대 국회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개원협상을 직접 관여했고 정책의 의장을 맡아서 세월호 협상과 공무원연금개혁협상 등 숱한 협상을 한 경험이 있으며 특임 장관을 경험하여 정부 여당의 의사결정구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패스트추랙 전국에서 필리버스터 전략을 짜고 대체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정하고 합의에 의한 당 운영으로 우리 모두가 너 편 내 편이 아닌 우리 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상임위 배정 중에서 제가 수석부대표로서 조율했던 18대 때의 경우가 가장 공정하고 완벽했다는 칭찬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맡겨주신다면 이번에도 모두가 만족하는 상임위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모시고 의정활동을 돕고 심부름하는 원내대표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각자의 공약 이행을 원내대표단이 적극 챙기고 지원하겠습니다 현안이 있을 때는 모든 문제를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제게 원내대표의 기회를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의 활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대 여당에 당당히 맞서 이겨내겠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적진 한가운데서 10년 가까이 포로로 수용되었음에도 한 사람의 희생 없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스톡데일 장군의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 미래통합당 앞에 닥친 험난한 여정을 함께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